즐거운 추억만 가득해야 할 테마파크에서 열차가 전복되며 아이들이 큰 사고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포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열차가 출발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며 전복됩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고로 열차 마지막 칸에 타고 있던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아이 엄마도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아이 엄마가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아이만 혼자 태우기 불안해서 같이 탔는데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와 안전벨트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얼굴이 피 범벅이 된 아이는 치아까지 깨지는 부상을 입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한편 포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놀이기구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놀이기구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체 측은 무거운 엄마가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관광농원 업체 대표 등 추가 입건 대상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색한 혐의로 놀은 원조치에 입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관광농원에서 선택해주세요. 경찰은 관광농원에서 검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관광농원에서 검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관광농원에서 검색해서 검색해서 검색해를 살펴보세요. 경찰은 관광농원에서 검색해 보셨는 Tulsa 인간 대상을 입거리합니다. 감사합니다.